안녕하세요 겸쥐입니다. 오늘은 퀴즈노스의 신메뉴 플렉스 스테이크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맛보러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맛일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주문한 플렉스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나눠서 나오니까 먹기도 편할 것 같아요. 소개는 야채도 듬뿍 들고 고기같이 보이지만 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스테이크 고기를 가진 야채 할라피뇨와 키즈노스의 특제 소스로 만들어진 키즈노스의 샌드위치 신메뉴에요. 특성고기와 계란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레지터리한 메뉴로 플렉스리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라고 해요. 소개가 아주 깍쳤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었어요. 진짜 고기가 들어간 거 같아 맛있어 다음은 이달의 큐 할인 메뉴인 하와이안 시프트 샌드위치 에요 하와이안 시프트 샌드위치도 이렇게 반을 나눠줘가지고 둘이 와서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누구나 좋아할 맛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하와이안 시프트 샌드위치는 적당히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응급 매력있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샌드위치 주문하면서 허니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따로 주문한 거에요 바게트 빵도 들어있고 리코타 치즈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소스가 따로 나오면 뿌려야겠어요 소스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칠칠리맛이 롤 소스에 롤 소스에 롤 소스에 롤 소스에 롤 먹어보겠습니다 상큼하네 제가 욕식을 좀 많이 해서 고기를 좀 줄이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플렉스 스테이크 샌드위치로 먹으면 다 충족이 될 것 같아요 고기맛도 느끼고 야채도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